다음 접수된 사연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상담 문의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3343번 시청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방송 보다 보니 가입 중인 보험의 보장이 궁금합니다. 5년 전 뇌경색 진단 받았고 가족력도 있습니다. 50대 여성 시청자분이 방송 보시면서 가입 중이신 보험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는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시청자님 보험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문자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이렇게 가입 제안서나 증권을 같이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증권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화면에 보시면 현재 가입 중인 상품의 가입 제안서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간편 보험을 가입 중이신 상태이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입 중이신 상품에는 3대 진단비 일부와 수술 특약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년 납입하시고 20년 보장받는 장기 갱신형 보험이십니다. 또한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으로 유지 중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남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납입 면제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가분들이 설명해주신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지 중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시청자님께서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셔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자님께서 이전에 뇌경색 진단이 있으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상품이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현재 50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50대시면 아직 젊으신 상태세요. 이처럼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은 언제 어떻게 다시 올지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통계상으로 우리 뇌질환은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리자면 수술비 부분을 좀 더 줄이시고 보험료를 낮추시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장기 갱신형 저렴한 보험료로 진단금을 좀 더 강화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뇌나 심장질환은 진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봐서 완쾌가 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뇌경색증, 뇌에 협착되는 같은 경우에도 약물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진단금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보상이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보험에서 일부 특약을 감했고 진단금 플랜을 준비하셔서 진단금을 지금보다 좀 더 올리시는 보장성을 올리시는 게 더 효율적이신 것 같고요. 건강하셔야겠지만 시청자 분께서 5년 전에 이미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보험료는 2, 3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진단금도 지금보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정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진단금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기존에 이 두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보다 치매에 진단받으실 확률이 60% 정도 더 높습니다. 이전 방송에 전문가님들께서 치매보험에 대한 중요성과 가입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치매보장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기존 병력을 고려해서 진단금 위주로 보장을 더욱더 강화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치매보장도 같이 준비하시는 플랜을 제시했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집에 보험증권 있으시죠? 증권에 무슨 내용이 있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보험 골든타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거나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021-28-8505, 021-28-8505번으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